오늘의 영상 포인트 GTA 성형하기! 찌질이처럼 말하긴 했는데 성형을 한다 부모 유전자부터 잘못된 것 같아 GTA 캐릭터 부모 이야기니 오해는 하지 말자 그럼 즐거운! 자 오늘의 몸볼볼보시냐? GTA 성형하기! 하러 버렸는데요? 목소리 조금 찌질했던 것 같은데? 여기 무슨 헬드립 치고 있는데 유저들이? 너 나랑 다른 동네야? 어 다른 동네 내가 너한테 갈게 동네 물이 안 좋아? 어 여기서 해도 상관없지 않아? 뭐 엄마 얘기인데 뭐 뭐 쟤 애들 엄마니까 어 우리들 엄마 아니니까 어디로 가나? 우와 죽이지도 않지? 얘도 나한테 패드립 쳤는데? 예? 가만히 있었는데? 왜 이렇게 잘 쳐? 왜 이렇게 잘 쳐? 왜 이렇게 잘 쳐? 죽음?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? 별 없어진다 뭔가가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어 헬로! 뭐야 이거 진짜? 뭐야 이거 이거야? 큐티풋인데? 아이디가? 귀여운 발 어 뭐야 발 뭐야? 말이다 미치 미치 하 어디 갔노? 야 죽여 얘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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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죽였어? 야 차 가라 차 가라 차 가라 타 타 타 타 타 타 타 탈 수 있어 일단 뛰어 뛰어 오! 야 이거 우리야! 귀여운 발 어이 예? 눌러서 스타일 외모 변경 너무 비싼데? 야 성형 수술 10만 원 밖에 안 하면 10만 달러잖아 10만 달러면 100... 100... 1억이네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부모 유전자부터 잘못된 거 같아 유... 뭐야 야 선글라스 선글라스 왜 안 빼? 아니면 일단 서로 바꿔보고 그걸 훈수 주는 건? 일단 바꿔봐? 어 근데 마음에 드는 엄마가 없어 엄마 아빠들이 나이대가 너무 많으셔 그러니까 주름이 무슨 어 요즘 되게 곱지? 미소년 느낌이지? 눈을 조금 지금 너무 큰 거 아냐? 콧대는 일단 쭉 올려줘 코 지려 눈골이 너무 깊어서 화장을 뭘 하든 찐해 우리 꾸미기에 완전 진심 있는 애들 같아 나 이번엔 진짜 이쁘게 꾸밀 거야 왜 이렇게 아줌마 같지? 그리고 머리카락도 좀 진짜 다 너무 구려 빡빡이가 제일 좋아 비싼 헤어스타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 이거 미국 드라마에서 본 거 같아 화이팅? 아니 그게 역집 아줌마 여고생이 아니 여고생을 만들고 싶었다고 나는 그 유전자가 잘못된 거야 우와 아까 그게 선년데? 우와 황호 황호 고릴라 있었어 일단 엄마 아빠가 진짜 너무 좀 이상해 여자가 야 나 엄마를 못 찾겠어 뭐였지? 이건가? 뭐지 엄마 어디 갔지? 문제는 나도 아빠를 못 찾겠어 소피아인가? 소피아 아빠도 하고 처음이 더 예뻤던 거 같아 뭐 그 사랑이 머리 그거? 아 이렇게 표현한 거 같아? 아 이렇게 표현한 거 같아? 솔직히 이렇게 해서 그냥 평범해 보일 바에는 서로 해줘가지고 웃기게 만드는 게 어떤가 그냥 와해 응 그래 오케이 와 각오해 나 뒷생각 안 해 보지 마 안 봐 일단 부모가 잘못됐어 전혀 웃길 생각이 없는 부모의 얼굴이야 아 그냥 사람 가치는 만들어주세요 사람.. 사람이여 우와 뭐야 이걸로 가야겠다니까 살짝 돌출시키고 우와 뭐야 개나빠 보여 성격 이것만으로 꼭 이렇게 고르려고 하면 꼭 좀 잘생겨보인단 말이야 난 전혀 아니네 멍청해보이는 게 좋아 무서워보이는 게 좋아 특징이 꼭 골라야 돼? 어 꼭 골라야 된다면 차라리 무서운 쪽이 낫지 않을까? 왼쪽 얼굴만 이렇게 싹 돌려서 보여주면은 일단 여자는 아냐 일단 여자는 아냐 반대로 여자를 만들어버린다? 콧대도 왼쪽으로 막 고부러지고 지금 장난 아니거든? 코가 휘었다고? 어허 선 넓고 각진 우와 뭐야 옛날에 방시어 물고기 짤이라고 돌아다니던 짤 있지 몰라 또 살짝 닮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이걸로 계속 GTL 찍어야 되잖아 진짜 개봐야 우와 뭐야 다 좋은데? 세보여 눈썹은 없는 거보다 오히려 아줌마 눈썹이 더 무서운 거 같애 아 근데 야 우리 솔직히 피부는 건들지 말까? 왜? 피부는 약간 혐오감을 줄 수 있을 거 같애 아 그래 피부는 좀 그렇다 야 야 무슨 병 걸린 거 같잖아 이거는 수도 수도 걸린 거 같애 우와 미안 악마 같애 그 정도야? 옷도 잘 알아 너 우리 지테일 할 때마다 상대방 얼굴 봐야 된다는 거 대박가 옷 바꿔야 돼? 그쵸 옷 바꿔야지 와 나 진짜 지나가는 유저가 이따구로 생겼으면 무조건 총으로 쏠 것 같애 사은 바뀐 만들까 의심적으로 나 끝났어 아직 기다려줘 아니면 이대로 나간 다음에 만날까? 포즈 만나야지 오케이 나 지금 나간다 그냥 저장이요 우와 도즈 잡지 마 이 미친놈아 도즈만을 꺼 미안하다 야 게임의 장르가 바뀌었는데요? 와 나 이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애 안녕하세요 여자로 만들어놓긴 했지? 어 내 모토는 그거야 누가 봐도 길거리에서 나를 본다 누구라도 신고를 할 법한 비주얼이랄까?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볼게 야 시민이 얼마나 극혐한 거라면 먹던 커피를 막 집어 던지는데? 어 얼굴만 보아? 어 한 번 더 해볼게 와 얜 예쁘다 나 이쁜 것들이 제일 싫어 야 얘도 버리고 도망가 야 야 기가 버라고 도망가는데? 와 야 야 가까이 가기만 했는데도 커피 집어 던진다니까? 너 나랑 같은 세션이야? 내가 차 타고 네 쪽으로 갈게 오케이 그리고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뒤돌아서 접근하자 서로한테 뒤돌아서? 어 나오세요 집에서 아 씨 네 나와준다 우리 만나기 지금 500m 기대돼? 아니 만나고 싶지 않아 일자도로에서 걸어서 오는 거야 서로한테 뒤돌아 뒤돌아 어 뒤돌아서 뒤돌아서 어떻게 오는데? 아 그렇게 그냥 캐릭터 얼굴 보이게끔 오케이 나한테 오고 있어? 어 와 두근두근된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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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났다 만났어? 하나 둘 셋 아 미쳤나봐 봐봐 야 나 좀 보여줘 아 야 아니잖아 야 왜 사람은 게이를 만들어놔 입술 뭐야 입술 야 광대를 만들어놔 야 야 야 이 아는 야 정신이 있는 거니 야 근데 못 보자고 봐 뒤에 봐봐 뒤에 뒤에 등털 봐봐 나 등털 등무 아 뭐해 야 면도는 제대로 시켜야지 이거 완전 그거잖아 야 미용실에서 머리 자른 다음에 안 털어준 거잖아 이거 장난해? 진짜 괴물을 만들어놨어 무슨 핫자리 수술 맞아 이거? 야 나 좀 이쁘게 사람처럼 만들어놨잖아 어느 부분에서요? 아 이거 뭐야 아 나 근데 걸어다닐 때마다 보이잖아 등이 야 난 걸어다닐 때마다 얼굴이 보이는데 야 누가 우리 쏜다 야 야 야 개같이 생겼으니까 쏘지 에바야 와 개무서워 야 옆에 딱 서 툭 내려놓고요 자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자 여러분 오늘 왔던 거든 왜 성형 수술을 하면 안 되는지 적절한 예시를 보여주는 그런 편 아 에바 나 이제 GTA 하기 싫어 난 하고 싶은 줄 아냐 아 뚜 뚜 뚜 뚜 뚜 히 뚜 뚜 뚜 뚜 뚜pine 끝 bak